오늘 정보톡톡 시작해볼까요? 순철 씨는 평소에 환경보호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저는 말이죠. 항상 머릿속으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머릿속에 관심이 있으면 된 거죠. 지구가 많이 아프대. 지구야 괜찮니? 하고 걱정만 해주는 건가요? 걱정만으로도 얼마나 해주는 건가요? 걱정 안 하고 그냥 쓰레기 막 아무데나 버리고 그런 것보다는 낫죠. 저 그래도 쓰레기 가방에 넣어다녀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하는 거. 쓰레기. 쓰레기를 집에 버린다. 또? 그거 다. 그리고 제가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좀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스테인리스가 안 새고 좋거든요. 그렇죠. 무거워. 무거워요. 가방이 이게 저는 무겁지 않습니까? 항상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저는 못 들어요.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을 쌓아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아 좀 뭘 사. 그냥 말자. 그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를 하려면 솔직히 좀 부지런해야 되고. 그렇죠. 부지런해야 되고 좀 무거워야 된다. 사실 그 플라스틱 컵 이런 것도 환경보호에 좀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테인리스 컵 이런 것도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오키 씨는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저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는 편입니다. 아. 분리수거. 분리수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경이나 우유 꽉 같은 거 있으면 다 씻어서 버리거든요. 그냥 버리면 왠지 찝찝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KTV 라디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 그리고 오키 씨가 환경보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환경 부분에 일조하는 부분. 뭐? 대중교통 이용하기. 아. 저희 다. 차가 없어요. 다. 어떻게 이렇게 다 차가 없지? 다 차가 없고 걸어다녀요.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의 쓰레기통도 일반 쓰레기용과 재활용용이 나뉘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제 알았네. 이렇게 환경에 실천하는. 제가 쓰레기를 다 버리거든요. 아. 그렇군요. 미안합니다. 자. 또 환경보호를 하기 위한 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혹시? 네. 환경보호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에너지 절약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에너지를 절약하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혜택. 혜택이라. 아. 에너지를 아끼면 혜택보단 불편이 있다는. 그렇게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죠. 네. 궁금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네. 이제 에너지를 절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인데 뭐냐면 바로 에코마일리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 마일리지 하면 뭔가 비행기나 기차에 사용될 것 같고. 하여튼 점수 아니에요. 점수. 그런 게 제일 먼저 떠오르긴 하죠. 거리. 이런 게 떠오르는데. 마일리지 이거 혜택인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어떤 혜택일까. 에코마일리지. 에코마일리지는 합성어인데요. 일단 에코는 친환경이라는 뜻이고요. 마일리지는 쌓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친환경을 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의미네요. 굉장히 좋은 의미고. 친환경을 쌓는다. 어떻게 쌓을 수 있나. 이 정보톡톡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겠어요. 네. 먼저요.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런 것들을 절약한 만큼의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서 혜택으로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이거 절약하면 혜택을 준다라는 건데. 내가 어떻게 뭘 썼는지 이거 개인정보 아닙니까? 개인정보.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개인정보 유출인가요? 개인정보 유출되는 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에코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요. 가입을 일단 해야 되고요. 네.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에코마일리지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는 신용카드도 있고요. 체크카드도 있고. 멤버십 카드. 멤버십 카드도 있어요. 원하는 종류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양하네요. 네. 자, 그래요. 우선 그럼 카드가 좀 필요한 거고 여러 종류로 좀 발행할 수 있으니까. 네. 신용카드, 또 멤버십 카드, 체크카드. 본인이 편한 만큼. 편한 걸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은 뭡니까? 홈페이지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전기, 수도, 가스에 고객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아, 그거 어떻게 알지? 고객 번호? 이거는 그...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도시가스나 전기 전화해서 고객 번호를 따야겠네요. 아니면 그 설치 장비에 있지 않을까요? 아, 맞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설치 장비에도 고객 번호 있어요. 이 고객 번호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럴 가능하죠.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어떻게 비교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이 정도 썼으면 아꼈다. 이 정도 썼으면 안 아꼈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전기나 수도나 가스의 6개월 동안의 사용량을 과거 2년간의 사용량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용한 것보다 6개월 동안 사용량이 10% 이상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에코머니 포인트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사실 내가 포인트를 쌓아야지, 쌓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썼는데 어떻게 아끼지? 이런 생각을 한동안에 아껴지면 쌓아지는 이런 방식이 되는 그런 거네요. 그냥 평소에 좀 쓰는 것보다 조금 덜 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쌓아지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 그럼 에코머니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포인트는 사용을 해야 되죠. 쌓아두기만 하면 안 돼요. 네. 먼저 기부를 할 수 있고요. 기부? 이야, 좋다. 포인트로 기부를. 그리고 카드 포인트로 적립 당연히 되고요. 친환경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제품. 이야, 좋다. 그리고 이거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 지방세 납부나 아파트 관리비로도 차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알뜰하게 또 이 포인트로도 공과금을 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요즘 생활의 달인 이런 거에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에코마일리지로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를 낸다 이러면 굉장히 다른 주부님들보다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지 말이죠. 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에코마일리지 쌓는 방법 이런 걸로 또 블로그로 좀 통해서 정보 알려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누구누구마음 이러면서. 맞아. 맞아. 요새 그런 거 인기들아. 누구누구마음 이렇게. 영재맘. 성원맘 이렇게. 에너지철에게 조금만 신경을 좀 쓰면 돈 버는 거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에코마일리지. 에코마니.쇼.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좀 풀어서 읽어주십시오. 에코마니. 에코마니가 스펠링으로 풀으면요. e-c-o-m-o-n-e-y.쇼.kr입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의 생활정보 톡톡 이렇게 마치는데. 오늘 방송 좀 정리를 해보죠.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얘기도 해봤고. 천상현의 소리도 들어봤고. 재밌게 들어봤어요. 오늘 천상현의 소리 제일 재밌었던 것. 가장 즐겼던 라디오 프로가 뭡니까. 명현주 음반이다. 그거 굉장히 좋았어요. 옥희 씨는 가장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 프로가 뭐죠. 저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전혀 색다른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명현주. 난 이름을 얘기하는. 명현주의 뭐뭐뭐요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명현주 명음반. 좋은 방송을 곧 새벽에 듣는다. 감수성 풍부할 아니에요. 이게 바로 순철 씨 후배의 위험입니다. 이 정도예요. 서울 명학교가. 다른 학교의 사람들이 화내. 이렇게 또 옥희 씨하고 주 4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내일 쉬는 시간이네요. 내일 쉬는 날인데. 내일 쉬는 날 뭐 할 겁니까. 내일은 집. 전 집이요. 순철 씨는요. 집 방송국. 집 방송국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바쁘잖아요. 네. 방송국 가요. 내일도. 아 그래요. 네. 서울에 있는 거. 네. 방송국 가고. 그렇습니다. 주말에 계획 좀 잘 세우셔야 되겠어요. 또 서울 세계시각 경기 대회 패회식 실황을 또 포피 채널에서도 녹음중계방송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KBI 시대로 생중계. 네. 그런데 놓치셨어. 그러면 포피 채널 오전 11시쯤 틀어보시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 편성표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자 옥희 씨도 주말 잘 보내야죠. 그렇죠. 순철 씨도 잘 보내시고요. 5월 14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오키,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우리 하나 되어 날개 활짝 펴고 세상 향해 외쳐 가슴 뛰는 순간에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빛이 되어 밝게 빛내고 싶어 시작해 꿈을 펼쳐 느껴봐 가슴에 그렸던 더 큰 꿈을 끌어안고서 나가자 가슴이 육시 가슴이